이번 남동규 선수는, 2번은, 우리팀을 작동해서 수명이라서 3번은, 우리의 임권위인, 제 4번은, 4번은 중앙수의 선수들, 고병국의 일부 선수가 풀며, 고병국의 인식인 중앙수 의회선수들의 선수가, 4번은, 내 상격권의, 김사총, 점심, 이리필서 선수가, 저의 법을 에너지로 넘어버립니다. 기강도가, 금요국의 선수를 주요 생명은, 채용에서 1번으로 발표했습니다. 이 부분은 치는 거군요. 이 부분은 치는 게 있어서 좋은 사연이고요.